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저희 플러스친구 이거 등록 꼭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요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호피입니다 포니젤로 260번 준비해 주시고요 260번으로 아트 브러시 떠서 앞뒤로 묻힌 다음에 전 캡에다가 하는게 아깝더라구요 더러워지고 캡에다 하셔도 되요 자 260번 얇게 펴바르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 큐어 할게요 그리고 한번 더 바릅니다 통젤을 사용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이 있는데 통젤을 쓰고 나서 브러시는 저희는 브러쉬 클리너 대신 젤 클렌저에다가 바로 닦으셔도 상관 없으세요 그러시고 통젤이 오히려 훨씬 더 깨끗하게 발리고 더 사용하기 편하세요 해보시면 그래서 처음부터 병에서 발라서 그런거지 전혀 불편한거 없으시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가 인티메이트 세미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한번 오셔가지고 티칭 받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밑에 칼리 칼리 칼라가 276, 279, 275번을 이용해서 275번 파레트에 덜어서 조금씩 느낌만 너무 강하지 않도록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 275번 브러쉬도 안 씻고 막 해요 그냥 175번 75번을 조금씩 이렇게 큐어 안 한 상태입니다 호피의 그런 질감 느낌을 살짝 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쉽게 빨리 따라할 수 있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이사이에 조금씩 넣어주세요 이거는 번호가 279번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큐어 할게요 그런 다음 여기에다가 검정색 킬블랙 7번 경제를 이용해서 점박이를 그려주세요 그려주세요 점박이를 귀엽게 저는 팁이 크니까 많이 그리는데 팁이 이제 손톱에 하면 작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데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양만 그려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큐어 그런 다음에 224번 이용해서 이용해서 빼고 224번을 3권에 패레트에 조금 덜어가지고 여기 옆에 점박이 옆쪽에 살짝 음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금씩만 moment 잠시만요 조금씩 잠시만요 많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냥 이 갈색만 찍히는 것도 있도록 해주고 약간 겨자와 색같은 이렇게 찍어주십니다 그다음에 큐어 그런 다음 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 74번 수줍은 하향인가요? 그 아이를 이용해서 한번 도포를 해주세요 검정이 가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가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큐어 그런 다음 빼셔서 흰색 이용해가지고요 이 점박이 옆쪽에다가 점박이를 조금 더 약간 더 검정색보다는 크게 만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큐어 할게요 안에 자개를 넣어볼건데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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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으로 되어 있는 자개가 있어요 검정이랑 이번에는 필수구슬 여기에다가 발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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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소 붓을 발라서 여기에 중간에다가 자개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밑에 있는 아까 전에 밑에 깔았던 색깔들이 살짝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약간 보랏빛이 나는 자개랑 검정빛이 나는 자개랑 이런게 섞여서 나와요. 이렇게 해주십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큐어 할게요. 이렇게 핀소 붓을 발라준 데에다가 아까 전에 우리가 썼던 보라색 있죠? 279번을 조금 덜어서 위에 무늬를 조금 더 진하게만 살짝 표현을 더 해주세요. 흰색이랑 이런데 위에 약간 오버레이가 되고 자기 위에도 살짝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오버레이를 시키고요. 여기에다가 필소 붓 살짝 얹어서 다이아미에도 액세서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 액세서리 중에 동그란 아이가 있어요. 동그란 긴 아이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이 아이를 여기다가 중간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토피가 완성이 돼요. 잠깐만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다음에 큐어하고요.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 통젤 우리 포니젤로 4번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코피를 이제 그려줄 거예요. 무늬를 최대한 너무 크지 않도록 이렇게 그리게 되면 밑에 있는 거와 원근감이 많이 생기겠죠. 정수기 소리입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원근감이 있는 코피가 완성되요. 이렇게 탑을 이제 해볼게요. 이렇게 아까전에 그 우리가 검정 색깔 점을 그리기 전에 그런 흐릿한 호피가 마음에 들었다면 그 흐릿한 호피대로 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지금처럼 검정색 무늬가 들어간 호피가 더 마음에 들면 이거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흰색으로 호피 무늬를 점박이를 조금 더 찍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이거를 점박이를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뭐 더 귀여워 귀여워 지네요. 이렇게 이렇게 찍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완성하기 나름이죠. 귀엽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더 귀여워 지네. 더 염소 같고 염소래. 일단 이건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광이 더 이뻐요. 무광보다. 그래서 광으로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광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제 얘네들이 표면 처리가 되고 나면 어떤지 이제 중간에 있는 이 금속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탑으로 좀 많이 메워주면 되겠죠. 탑으로 이렇게 메워주면 되고요. 되게 귀여운 아이가 완성됐네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귀여워. 되게 귀엽다. 오묘하고 이런 거 손톱에 하면 이쁠 것 같아. 은은하게. 그쵸? 저는 좀 그 이제 다이아미 제품으로 저도 이쁜 하트 보여드릴 수 있죠. 근데 이제 평상시에 많이 쓸 수 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겠죠? 주문도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